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이게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바이오 종목 중에 조금 눈에 띄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추천을 해 드릴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항상 꼭 좀 눌러주시고 영상은 올라올 때마다 다 체크를 해 주시는게 훨씬 하시는데 이제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번호 010 8619 9991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이제 다 친절하게 안내를 좀 하시면 안내를 도와드릴 고 저랑 앞으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이거 분명히 기회 있어요 기회 있기 때문에 이거 분석에 앞서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좀 종목들 몇개만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에로티 백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14,900원에 말씀을 드렸어 오늘 같은 경우에 18,45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자 얼마나 편해요 자 이런 우상향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종목들 지금 우리는 이미 여기서 잡아놓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해 드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 수소에 관심 가질 때 우리는 빨리 수소 다 수익 낼 것 내고 좀 반도체에 관심을 갖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sfa 반도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제가 555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5690원 아직은 오늘 올라갔다가 좀 밀린 상태지만 아직은 뭐 문제 되는게 전혀 없어요 이런식으로 포트에 밑에서부터 잡아 놓으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주식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롯데 정보통신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38000원 이에요 자 제가 얼마에 추천을 해 드렸죠 36700원에 부터 추천을 해 드렸어요 자 얼마나 편해요 자 이것도 수익 중 포트에 이런거 있으면 얼마나 밑에서부터 잡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릿지 바이오 이것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역시나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요 자 이것도 제가 저희 방에서는 4만 400원 이 부근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아직 다 반밖에 정리를 안 한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수익 인증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 이렇게 뭐 수익률을 올릴 순 없지만 뭐 5일차인데 제일 만족합니다 이렇게 뭐 방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익이 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되시면 되고 또 처음으로 뭐 오늘 10만원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식에 있어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기는 거를 좀 버릇을 드려야지 계속해서 지고 질질 끌리고 물리고 이런 거에 습관을 두시면은 앞으로 하시는데 진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오래 못 버텨요 결국은 나중에는 방치하다 진짜 계좌 박살 나고 뭐 죽네 사네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진짜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금액보다도 이제 이기는 거에 우선적으로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라고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꼴찌 팀 뭐 패배하는 팀들 보면은 이 패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게 확실히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거를 먼저 조금 몸에 배고 뭐 10번 10종목 사서 10종목 다 이길 순 없어요 하지만 10종목을 사서 최소한 진짜 그 이상 뭐 8종목 9종목은 조금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조금 끌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뭐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루치만 놓고 보면은 뭐 6개월 하시는 게 가장 이득 이시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2개월 44만원이기 때문에 좀 초보자이신 분들 계속 지금 패배에 익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2개월 1개월 만이라도 좀 저랑 하시면서 좀 매매 패턴이나 습관 자체를 조금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모두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제 여기 써있는 종목들 아직도 먹을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정리를 한 거에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5일선 20일선 다 무너져 내리고 아직까지도 조금 60일선 밑으로 가려고 모양새를 잡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5만원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좀 손해 보는 것보다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 우리는 길게 봐야지 맞는 거지 뭐 42만원을 사서 왜 급등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거는 뭐 하루에 5,6%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카카오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깨졌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못 가고 상한가가 금요일 날 하고 오늘은 밀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아직도 높아요 좀 4만원 5만원대가 적정 매수가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런 데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남들 다 관심 가질 때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거를 좀 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앞에 보시면은 수소 처음에 추천할 때 이거 왜? 이거 가겠어? 라고 분명히 좀 많은 글들이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뭐 효성 4만원 미코 14,500원 그 다음에 상하 프론티온 이것도 47,7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추천을 해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추천만 하더라도 이거 거리랑 없고 이거 가겠어?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살 때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몰래 사야 돼요 남들 다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늦어요 한 발 늦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만큼 좀 크게 크게 뭐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좀 시장에서 남들보다 좋은 매수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뭐 시장의 변화들을 좀 남들이 알기 전에 좀 먼저 감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남들이 그린 뉴딜 볼 때 제가 뭐 추천해 드렸어요 삼성 SDS 이거 16만원대에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데 16만원 16만원대에 16만5천원이죠 16만5천원에 제가 추천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남들 뒤늦게 이제 그린 뉴딜에 관심 가질 때 우리는 디지털 뉴딜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보다 한번 한 박자만 좀 빠르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남들보다 그냥 그냥 머리통은 남들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그냥 한 박자 빨리 좀 수익권 걷어 드려서 다른 종목은 남들보다 한 박자 빨리 들어가는 이런 뭐를 좀 몸에 익히셔야 되고 시장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읽으실 줄 알면은 충분히 편하게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혼자 뭐 수익 뭐 시장 읽기 어려우신 분들 무조건 2개월만이라도 좀 같이 하시면서 좀 개념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 뭐 실시간으로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좀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뭐 학원은 뭐 컴퓨터 학원 영어 학원은 비싸게도 다니시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까워 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비싼 데는 뭐 가위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좀 어느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데에는 서슴없이 하시는지 좀 오히려 좀 이상한데 하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차근차근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코아스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난치성 질환 뭐 의약품 개발하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수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 26,900원 밑으로 좀 모아 가시면은 차후에 조금 뭐 단기적으로 뭐 스윙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세계 최초로 루게리병 줄기 세포 치료제인 뉴로타를 좀 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로타의 뭐 작용 기전 뭐 근거로 해서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좀 적용증 확장이 있고 뭐 아직 임상자치상 시험 중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신뢰가 높은 FDA 삼상계획을 좀 승인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바이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찬바람이 불고 이럴 때 제가 바이오 종목들 한 번씩은 다 힐끔힐끔 이래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종목도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릿지바이오 뭐 수익 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조금 슬금슬금 씩 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단기 수익 이런 종목들 사자마자 급등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뭔가를 다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중을 다 채우실 생각 마시고 조금 천천히 모아 간다 뭐 빠지면 산다 빠지면 산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조금 평당관리를 조금 직접 해 보시는 게 훨씬 앞으로 있으신 주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